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석입니다. D-100일입니다. 100일의 의미가 고3 학생들의 첫 100일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N수생들은 너무 잘 알고 있죠. 100일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100일 속으로 들어가면요. 시간 가는 게 엄청나게 빠릅니다. 한 뭐 120일, 150일 이렇게 남았을 땐요. 사실 어제가 오늘 같은 이런 느낌? 근데 99일부터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앞자리가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뭐 90일, 80일, 70일 이런 식으로 속도감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집중, 빡, 그 다음에 계획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 잠바 입고 수능 보러 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안 했고 재작년에도 안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100일 챌린지를 합니다. 제가 케이스트마다 종종 얘기하죠. 영어의 핵심은요. 스킬이 아닙니다. 뭐죠? 어휘와 해석되면 된다. 특히나 여기서 해석이라는 게 끊어 읽고 묶어 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학교 내신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우리말로 옮긴 게 해석이 아니라 필자가 의도하는 바로 내가 문장, 문장, 문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글이 완성이 되거든요. 제가 이걸 케이스트마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100일 챌린지가 뭐냐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 자료실에 올릴 겁니다. 100일 동안 하루에 고난도 문장 10개씩 빡세게 공부하자. 10개밖에 안 돼요. 한 15분 투자하면 됩니다. 하루에 영어 15분도 공부 안 하면 영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단어 하는데 거꾸로 저희가 1000문장을 공부할 거예요. 단어 1000개만 공부해도요. 많이 외운 거 맞죠? 근데 우리는 1000개 고난도 문장을 이해하는 공부를 제가 시키려고 합니다. 자, 무료고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용은 이겁니다. 하루에 10문장, 키워드 잡는 연습, 강약을 주면서 필자가 원하는 대로 글을 따라가는 연습이에요. 자, 올해 6월 23번이고요. 예를 들면 이거 나중에 어휘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100일 동안에 그래 내가 단어 1000개를 외워도 많이 외운 거 맞는데 난 실전에 나왔던 1000개 고난도 문장을 빠른 시간 안에 글을 정리하면서 요약하면서 필자가 뭘 말하는지 파악도 할 것이며 아, 단어 수거도 외워야지. 왜? 기출이니까. 자,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 한번 읽으면 진짜 붕 떠요. 한번 읽어볼래요? 어때요? 올해 6평입니다. 이걸 해석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실전에서는요.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실전에서는 이걸 접속사의 as라고 하는데 뭐 어때 때문에 따라서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실전에서는 일단 90%의 확률로 따라서를 먼저 해석하시고요. 따라서 하면서 이게 어색하면 처럼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콤마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 한 채 뭐뭐 하면서인 건 맞죠? 근데 그 앞에 만약에 명사가 나오면요. 우리가 의미상의 주라고 해서 이 명사를 반드시 읊는 이 가로에 익숙합니다. 명사가 뭐뭐 한 채 뭐뭐 하면서 자, 그러면 일단 구조를 볼게요. 이 정도의 문장은 한 번에 읽기 너무 어려워요. 이건 두 번, 세 번 읽어야 이해되는 건데 가능함은 세 번까지가 아니라 두 번 이내 이해를 하자.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악으로 as 다음에 주어동사가 있으면 따라서가 기본해석이에요. 아, 그리고 최악으로 박물관은 점점 더 많은 자원을 공적으로 눈에 보이는 측면에 쏟아붓고 있음에 따라 공간, 저장공간은 자, 원래 직역하면 고통받다 이 뜻이 있는데 저장공간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에요. 저장하는 공간이 좀 많이 힘들어진다는 거다. 어려워진다는 거다. 콤마 다음에 ing 뭐뭐 한 채 뭐뭐 하면서 명사가 있으면요. 박물관의 현대화가 복습할 땐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기출이니까 보류하다 이 수정태에 보류되면서 또는 점점 더 적은 공간에 부여되면서 몸화하기 위해 하우즈가 동사일 때는 보관하답니다. 보관하기 위해 자, 팽창하고 있는 넓어지고 있는 소장품을 보존하기 위해 자, 보관하기 위해 그리고 이렇게 병렬입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보존의 욕구를 기여하기 위해 어떠니? 이렇게 읽으면 뭔 말이 이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 이런 문장은 한 번에 못 읽어요. 두 번, 세 번인데 두 번째 읽을 땐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잡종보를 빼면 필자가 의도하는 게 뭔지 알거든요. 다시요. 수능이라고 하는 건 학교 내신 시험이 아니에요. 토시 하나 안 빼고 우리말로 바꾼 게 서게 아니라 뼈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주호, 동사, 목적어, 보호랑 수시, 고구는요. 육하원칙을 제외하고는 속된 말로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외만 요약했으면 내가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이게 여섯 개의 문장을 쭉 나열된 게 하나의 글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읽을 땐 이렇습니다. 그리고 최악으로는 자, 접사, 수동사야 모모는 박물관이 쏘다 부음에 따라 뭐를 자원을 점점 더는 꾸미는 말이잖아. 아, 박물관이 자원을 쏘다 부음에 따라 전치사 명사가 수식 오구지만 육하원칙 어디 어디에 장소 공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꾸미는 말에 불과합니다. 박물관이 눈에 보이는 측면에 자원을 쏘다 부음에 따라 그러니까 박물관이요. 뻔히 눈에 보이는 곳에만 돈을 쓰는 거예요. 자원을 쓰는 거예요. 그럼에 따라 뭐는 저장 공간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 아니냐. 저장 공간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끝! 수식 오구. 한 번만 엣습니다. 현대화가 보류되면서 점점 더 적은 공간에 부여되면서 자, 횡장하고 있는 소장품을 보관하기 위해 그리고 복잡한 보존 욕구를 기여하기 위한 공간에 점점 적게 부여되고 그 다음에 현대화는 보류됨에 따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거 일치 불치 문제 아니거든요. 그럼 필자가 말하고 싶어요. 이겁니다. 이렇게 긴 문장에서 필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은요. 박물관이 자원을 눈에 보이는 측면에 쏟아 부음에 따라 이제 저장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진하게 보이는 부분과 흐리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강약을 주면서 읽으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하루에 열 문장씩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봤자 10분 15분입니다. 단어 수고도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수능 보기 전에 분명히 해석하는 감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영어의 본질은 스킬이 아니에요. 저도 스킬 합니다. 근데 스킬은 정말로 보조장치에 불과한 거고요. 일단 어휘 되고 해석되면 영어는 끝난 거다. 여기서 해석이란 끊어주고 묶어주는 게 아니라 필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글을 따라가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D-100일 기준으로 올해 처음으로요. 공개 게시판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을 겁니다. 예처럼 본문과 어휘, 요약본까지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혹시 어 선생님 줄거리 잘 모르겠어요 한다면 저희 Q&A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저희 연구실장님과 팀장님 그다음에 연구조교들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혹시 T3, 3구 수업 듣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겹치는 문장 없습니다. 그래서 T3, 3구 충분히 공부하시고 또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100일 시간 훅 지나갑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문제풀이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다. 특히나 9월달 이후로는 문제풀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저도 스킬 한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보조장치예요. 영어의 본질, 어휘 외운다. 아, 나 기술 문제 통해서 외우자. 그래 해석 공부는 해야지. 특히나 길고 복잡한 문장을 그래 내가 천 개만 해보자. 단어 천 개 외에도 많이 공부했지만 나는 천 개 고난도 문장을 한번 씹어보자. 이 정도 공부하면 문제풀 때 분명히 감이 끝까지 올라갈 겁니다. 저희 공개 자료실에 올라갈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일주일에 원래 한 번씩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당분간은 내일 업로드할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공지상 올릴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올릴 거예요. 공부하시고 분명히 원하는 결과 나오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